네일부터 글빛까지 전국에 반가운 단비가 오겠습니다. 사흘 동안 대지를 흠뻑 적셔주면서 그간의 건조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먼저 예산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제주 산지로 최대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 남서 내륙에도 최고 80, 수도권에도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이 오겠습니다. 비는 수요일에 집중이 되면서 돌풍과 벼락도 동반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제주부터 시작이 돼서 밤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글비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또 오늘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추가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달성 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